오늘 주인공은 요겁니다. 3세대 백화점에서 보셨었던, 구입하셨던 바로 그 링클 톡신. 뒤쪽에 보면 하루에 한번 이용하실 때 한 칸씩 쓰시게 눈금이 딱 돼 있고요. 요거를 끝까지 앰플을 쓰게 되시면 눈가 이 주름 여기까지 다 눈금까지 다 쓰게 되셨을 때 이제 요게 관리가 끝나는 거죠. 그럼요. 앰플 한 병으로 정말 고객님께서 한 번만 써보셔도 내 피부가 달라지는 그런 느낌 앰플에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새 거라서. 이게 보세요. 안 떨어지죠? 앰플이 사실은 흘러내리는 앰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거는 끝에 지금 맺혀있는 요거 보이세요 여러분? 덜렁덜렁하게 요렇게 올망졸망하게 요렇게. 이게 진짜 특이하더라고요. 네. 완전 쫀득쫀득한 느낌의 앰플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바다달팽이 독에서 찾은 모사펩타이드 성분으로 고객님 피부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서 지금부터 주름 관리를 제대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 제 손등이 지금 호강을 하고 있어요. 방금 모사펩타이드 성분 얘기해주셨죠? 네. 여러분 이 링클 독신이 주름을 잡는 원리가 바로 성분에 있습니다. 이 특이한 쫀쫀한 제형감 안에 바다달팽이의 독. 바다달팽이가 먹이를 잡아먹을 때 독을 쏘면 그 독이 자기 몸집보다 바다달팽이보다 훨씬 큰 먹잇감을 마비를 시켜요. 네. 그 먹잇감의 근육들을 마비를 시킵니다. 물론 안쪽에 해저 심층수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콜라겐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 액기스 성분은 이 바다달팽이 독. 그 근육을 마비시키는 먹잇감을 마비시키는 바로 그 독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아주 육사한, 유사한 모사펩타이드라는 성분을 이 안에 넣어서요. 여러분의 눈가주름, 팔자주름, 그리고 미간주름, 아주 생기려고 하는 금가있는 주름, 피부주름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 그러면서 팽팽해지니까 결에도 도움을 드리고, 안멸리프팅에도 개선을 드리고, 피부 보건역까지 전체적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물론 꾸준히 사용하시면 눈가주름, 미간주름, 팔자주름, 진피치밀도 개선 다 받으시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눈가부터 시작해서 피부 주름 부분은 딱 한 번만 쓰셔도 이를 사용으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시는 이게 엄청난 효능효과인 거예요. 그럼요. 내 피부에 한 번 올렸을 뿐인데 피부 주름이며 피부결이며 안멸리프팅, 피부 보건역에 개선 받으실 수 있는 앰플은요. 저는 지금까지 쓰면서 사실 앰플을 쓰면서 큰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리리코스 구매하시는 분들은 진짜 썼을 때 내 피부에 어떤 주름들, 눈가에 생긴 까치발 주름들, 이마주름들, 미간주름들 나이 들면서 점점 파지는 팔자주름까지도 독하게 잡아드리는 게 오늘 만나보시는 리리코스 앰플이에요. 리리코스는요. 한 번만 써봐도 폭풍 감동이라는 얘기가 저희가 하거든요. 저희 담당 MD도 그랬고요. 저희 담당 MD가 저는 그렇게 나이가 저보다 어린지 몰랐어요. 리리코스가 그렇게 대단한 브랜드였냐고. 주변에서 이거 런칭한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나셨대요. 어머님들이랑. 저희 담당 PD도 딱 한 번 써보더니 진짜 리리코스 앰플 왜 1등인지 알겠다고. 제가 얼굴로 보여드릴게요. 이 쫀쫀한 느낌의 모사펩타이드 들어가 있는 달팽이 지금 유사성분이죠. 그거를 저는 이마 미간이 정말 고민이라서요.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냥 앰플처럼 촉촉하게 아니면 피부결을 팽팽하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제가 지금 미간에만 딱 발랐는데 퍽 맞고 이런 거 아니죠. 근데 보여드릴까요? 지금 꽉 안쪽에서 바로 바르는 즉시 꽉 지금 차는 느낌이 들더니 제가 표정주름이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근육을 살짝살짝씩 움직여봤어요. 근데 잘 안 움직여질 정도로 여기가 아주 묵직하게 안쪽이 좀 빽빽하게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를 소량씩 해서 이마에 지금 잔주름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한 번 발라봤어요. 그리고 팔자주름에도 발라봤어요. 그리고 볼 처지는 볼 주변에 볼 주변에 턱 주변에 하악에도 한 번 발라봤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우리 모델분의 얼굴 보세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 고민이니까 주름 있는 부분 막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펴보죠. 그리고 눈가가 자꾸 처지고 입가가 자꾸 처지니까 그런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아서 막 내려보죠. 그러니까 거울을 딱 보고 나서 내 얼굴에 뭐가 불만인가 사실은 관리 한 번 받으러 갔다가 와서도 내가 확인해보고 비싼 명품 화장품 한 번 사보고 얼굴에 발라보고도 확인해보고 근데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써서 뭐가 좋아지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요. 근데 얘는 있잖아요. 이 링클 독신을 바르면 이렇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이렇게 좀 쫙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가 되게 심술포가 이제 주저앉았죠. 내려앉았죠. 40대인지 다 되니까 제가 맨날 하는 이 지슬 이거를 얼굴 전체 이 링클 앰플을 바르면 링클 독신을 바르면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기분 좋게 쫙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저희가 이게 무료체험문도 있지만 1회 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써보시고 나서 딱 한 번 써보고도 이거 느낄만 하실 거예요 하고 드리는 거니까 써보시고 저는 결정해보셨으면 좋겠고 쓰다 보면 분명히 재구입을 하실 때 한 병을 4만 원 주고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저희 홈앤쇼핑처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곳이 있어요? 11명 드리고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고객님. 전 TV 채널 통틀어서 저희가 최다 조건입니다.